한 번 주세요 영원히 함께 하래요 그대는 오늘밤 내게 올 수 없겠지 목매여 애타게 불러둔 대답 없는 그대여 못 따라하는 이야기는 눈물이 되겠지요 나만이 사랑했다는 말 바람결에 나왔어요 그날 수 없는 그대와 나의 이력은 분명이라 생각했죠 가슴에 묻은 추억의 작은 조각들 태토라 배살하면서 천상에서 다시 만나면 그대를 다시 만나면 그대를 다시 만나면 세상에서 못하였던 그 사람을 영원히 함께 하래요 영원히 함께 하래요 영원히 함께 하래요 천사에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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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자 자유! 자유! 여전히 여름 내 생긴 밤을 바라보고 참아왔던 소원에게 눈물이 터질네 사랑하여 내가 와여 나는 우리 삶이 떠서요 내 능력 이 물속에 그대 기다렸어 사랑하여 우리 집으로 우리 집으로 우리 집으로 우리 집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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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물 속에 빛물 속에 빛물 속에 이제 잘가요 내 사랑 이제 잘가요 내 사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런 노래 말이에요. 솔직히 엄마 아버지들은 몰라요.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나훈아 시 노래 한 곡 하겠습니다. 나훈아 시 노래 한 곡 가겠습니다. 괜찮겠어요? 한 곡은 여러분들하고 앞에 있는 저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있잖아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박수도 쳐주고 앵콜도 조금만 지고 함성도 질러주고 제가 음악 그러면 다 같이 큰 소리로 가자. 이거 한 번 해보시라. 연습 한 번 하고 연습. 다 같이 음악. 오랜이 씹어가지고 박자를 그렇게 못 맞춰가지고 무슨 어딜 가고 있어. 큰 소리로 딱딱 맞춰가지고 해야지. 헷갈려서 그런 거야 헷갈려서. 가면서 이쪽 손자리 이쪽이 맞네. 이쪽 음악. 요것들은 문제였네 도와보니까. 대가리 손자만 원하면 뭐 이 쨍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한 번 하는 거 봐봐요. 얼마나 잘한가. 자 이쪽만 음악. 음악. 이렇게. 다시. 음악. 다녀. 저 뒤에 있는 사람들 서가지고 저 2층에. 2층에 또 얼마나 잘하나 봅시다. 자 이쪽만 음악. 욕 안 먹으려고 열심히 하네. 자 다 같이. 음악. 합시다. 출발. 박자차. 아아. 3, 2층에. 1층. 징징 징징 징 징징. 징징 징징 징징. 어떻게 맞춥니다. 7층. 시작합니다. 3층. 4층. 4층. 아니 도무랑은 본인 같고. 빠진다라.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垂 finance. 박세니. 박세니. 8층. 이 한 모습 다 바쳐 바람은 고맙습니다 하지마오 하지마오 나를 두고 하지마오 이대로 영원히 한배경 살리고 살 나를 두고 하지마오 와 이 노래 박수 하사 고아 간다 아이고 우리 노래가 제일 잘하네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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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저와 고스모스 피어있는 아이고 고맙습니다 무무를 세상에 내리고 많이 감사드립니다 사랑해 잘한다 잘하는 우리 모두 모두가 황당하여 주게 지도해 달려오라 고향 열차 설렘다 아쉬운 상도 고향 열차 더욱더 에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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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 내 고향이 그 Shame 아 예 에헤 에헤 Ta 에헤 으 으 아 아 아 아 아 아 eigenen 빛이 아끼지 이번 시절에서 빛을 가네 옥수수수 아이고, 선거 이쁘게 해 여기 다야 해 봐 어디에서 빛이 아끼지 말도 안 되지만 희생하지 않고 전의 가운 고향에는 서둘면 목숨을 기차키라 내 어머니 하하! 한 번 더 켜! 아이고 잘한다! 우리 어구는 난다! 우리 어구는 난다! 이리 인사랑 따라라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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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땀을 좀 닦아야겠어요 지금 땀이 눈으로 들어가니까 엄청 따가워 죽겠어요 여러분 신납니까 앵콜 3번 시작 앵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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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이런거 어제 온 사람보다 오늘이 사람 대가리 숫자가 더 많은데 소리가 너무 쩝네잉 다시 정신 바짝 차리고 앵골 세 번 시작 앵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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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수 땀 좀 닦아야겠다 지금 여러분 제가 지금 부곡인가 이렇게 매들리까지 해갖고 했는데 인터뷰 공연을 보신 분들은 이거는 공연이 아닙니다 앵골입니다 총무님 저 정도 저 땀 저 차장 다 지워지는데 개박그릇 대버리는데 앵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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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땀도 땀도 좀 흘리고 이래야 사람들이 좀 불쌍해 보이거든 땀 하나도 안 흘리고 열심히 안 한 줄 알지 이거는 참 아이고 이거 릴레이 이렇게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오십니다 예? 벗으라고요? 미쳤나 내가 볼게 자 우리 저 공연 먼저 먼저 하고 신나게 놀아 대죠잉? 공연 먼저 갑시다 광대 제가 지금 이 깽가리 치는 공연은 이 깽가리 치는 제가 지금 동그랗게 이 체인데 일반 깽가리 채로 하면 다 부서집니다 그만큼 힘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 지금 유튜브 방송 틀어놨는데 이거 뭐 안 나오게 안 나오고 이거 태백촌과 천하야 내가 그래도 이 안 그래도 인사 못하고 있는데 소리야 이거 찾아줘야지 너는 음악 봐 감 음악 봐 너는 음악 봐 음 음 음 죄송합니다 태백촌과님 우리 시청자님들 보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태백촌과 시청자님들 오늘도 이렇게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도 방송에 신경을 못 써서 너무나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인사드립니다 네 너무나 최다웅님 아이고 와서 돈도 팁도 주고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갔는데 슈퍼채까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최다웅님 뿌잉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광대래소 신나게 한번 가봅시다 음악 퍼포먼스 아닌 걸로 줄여 예예 나오미 대표들 목 다 가버렸네 어제 그러니까 한타임 마시니 괜히 두타임까지 해갖고 목 다 가버렸네 자 음악 가자 출발 고맙다 방글이다 즐거워서 볼펄을 웃지만 물을 신아서 춤을 치지만 놀아올래 아픈 사연 가슴에 안고 웃으며 노래한다 운당 창한 오오오오오 무엇이 너희가 부서진 곳에 영지본지 복백시코 나 참 많아도 시끄러진 감독의 인생을 담아 어 하둥개나 두둥뒤둥개나 꿈과의 내 팔을 찾아 오늘도 죽을 수 있는 우리 두둥뒤두둥시 우리 두둥뒤두둥시 야호! 고장! 야호! 우리 두둥뒤두둥시 맘같은 봄짓으로 웃음을 주고 그 심 많은 사람에게 고기를 주셔 고맙습니다 새로운 모습도 모두 잊은 채 그 하둥개나 눈동뒤둥개나 놀라 보자 신나게 춤을 추 두둥뒤둥개두둥시 우리 강대사 가자! 우리 강대사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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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여러분들 심정이 지금 어때요? 속이 퐁 뚫린 것 같죠? 그래 안 그래? 이쪽만 봐줘요 그리고 저기 우리 사모님 팁 주신 사모님 감사드립니다 저 사모님은 진짜 문화와 예술을 아는 사모님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누군요만 정글뚱뚱뚱하고 있는데 우리 사모님한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사모님 자 감사합니다 돈? 안전되면 돈이 안걸네 형님 형주 빗기 봐라 형수 고마워요 박수 한번 해요 안해도 돼요? 안해도 된다고 해서 만족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가만있어요 어디 어디 예 아유 공연해 드렸어 늦었어 아유 고마워요 아가씨 예 반영으로 보람 부모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예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 아직 이 팁 받을 만큼 안했습니다 자 그거 들고 있다가 형 형 들고 있다가 이번 공연 한번 보고 정말 내가 열심히 했다고 하면 그거 그대로 주시면 됩니다 소라 병 가는가 잘 봐라 이 예 먼저 쓰고 있어요 그럼 저 은혜 신부 운동을 도망가시면 안 됩니다 아우씨 나 이런거 처음 해봐라고 하는거 아냐 불안해 괴역 괴역씨 공화자님 받지마래 에 가세요 안가는데 저기 앉아계시는데 자 이거 딱 끝나면 돈들 준비하세요 제가 진짜 붕알에 붕알에 있는 힘을 다 주고 할텝니다 자 에고 보석 척 가자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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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당당한 당당한 서둘말 크게 너벅한 차관의 중개 빛을 대면 없다 도구리 물뿌리치 벙겔 찾아 나는 간 전부 놀 거야 다시 먹은 거야 귀찮아 달리거리나 멀어오라 달리거리나 달리거리나 누가 희가해 차에 흔한다고 도구지 당당이 삼각한 누가 실어치인다 전부 보살기 당당한 당당한 차라리거리나 이제 없는 새벽감 오는 날은 못 떠나간다 정말 사내 초반로 악말소리의 얘기 전 알리라 오켓밥 넘어가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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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도 물로 떠돌아간다 졸린 눈을 후볐듯 지친거려 개척한 모둘처럼 그 눈에다 개척한 달콤하다 모둘 바라나 바라나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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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 부가 보 부가 부가 방문한 가늘 간을 외운 수 45의 진 상점의 소름을 보내기로 방문한 사람 이어지lor 내 집이 사람을 꼭 만나 내 얼굴 볼 보소 있잖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렴다 할 사람 누가 속을 밀키고 다 국연에서 감정 넘게 안 싫지 너 지금까지 감상탕 다는 감지 더운 게 비짐질이 나라 나라 오우하라 정말 고개 넘어선 고을 차네 덕붙이 에고 오우 오우 고을 차나 에고 오우 하라 오우 오우 희원해 불가라 에고 오우 오우 고을 차나 고을 차나 에고 오우 오우 고을 차나 babля 시설 에고 오우 시설 circul 고을 차나 아니 무슨 뭐가 왔다 갔는데 아이고 고맙습니다 올라오세요 감사드립니다 속 시원하십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형 아 저기 있네 저 형님 그래도 매너 좋다 자 지금부터 또 팁 돈 꺼냈다 실시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언제 오셨어요 이렇게 해도 되나 아이고 박스도 쫓기도 힘든데 소판도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전히 아름다우십니다 고맙습니다 예 갑니다 야 잃을게 아니고 가만있어 가만있어 노래 저 노래 하나 주세요 그냥 틀면 재미없잖아 그냥 번만 받으러 가면 안주는 사람들 얼마나 심심하겠냐 그러니까 그 저 어 네 그 고 신나게 한번 가자잉 자 우리 저 태총 태총 태총님들은 거기 춤춰요잉 자 음악 준비됐어 가자 출발 돈 흔들어 안무 medias 예 벌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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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나나나나나 네 가요 꽃이 가라져 떨어져 아무리 가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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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어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렇게 날 날 조금 모르는데 아무 마라 맘 흠 맘 흠 흠 흠 흠 흠 고맙습니다 원활 파랗 이태 화이 에 하 하 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의 극복들의 신 아름다운 사랑에 눈을 내린 곳 고맙습니다. 우리도 사랑의 노래입니다. 감아야지. Glue 고맙습니다. 네 가요! 기신념이던 꿈이네 내 바람은 신난다 가면 또 혼자 이게 내 밑이 내가 눈 참는 떠돌이 가면 이 세상 끝까지 가겠어 에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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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로 가려 에헤! 에헤! 감독님 안주셔도 되는데 고맙습니다 감독님 에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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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랑 지금도 내 가슴이 영원히 고통할 때 햇빛 속에 걸맞은 내 사랑을 약속되고 살아 바뀌는 못먹고 걸리는 눈물 속에 그 사랑 내가 정하이던 웃음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랑 지금도 내 가슴이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랑 저다 에헤헤헤 에헤헤헤 에헤헤 에헤헤 한 번 더 손벌쥬 모르치 나갔다 에헤헤 에헤헤 에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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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선생님 끝났는데요 선생님 끝만 끝났습니다 에헤 에헤 아유 저 선생님 양돌이 성독이 많이 나오지 꼭 내 할 때 나오고 아유 많은 분들 들었습니다 도둑님 감사드립니다 박선영님 고맙습니다 박선영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박선영님 아유 이제 앵콜 그리 앵콜에 내가 앵콜 하겠어요 다시 앵콜 세 번 시작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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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잘 돌아가네 그러면 한 번 더 신나게 한번 갑시다 이번에는 아름다운 강산 그 노래에서 이런 노래다 각선영님 고맙다 이런 노래 다 한 번씩 해줘야돼 왜 옛날에는 어머니나 아버님들이 전부 다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고 했지만 이제 문화가 바뀌었어 그래서 젊으신 분 유네인들도 왔고 젊은 형님들도 왔고 그래 안 그래 맨날 맞으면 박수하면 돼요 그럼 제가 제가 이런 것만 잘하는게 아닌가 원맨션 이런 것 잘하는게 마이크 어디가냐 원맨션은 기본이 딱 들여보시고 정말 비슷하다면 박수하면 줘요 비슷하면 박수하면 줘 사람 입에서 낸다는게 쉬운게 아니에요 백구동 소리 그 다음에 이게 진짜 힘들어요 올해 못산나고 하더라고요 이거 많이 하면 우리 저 어디갔냐 저 어머님 어머님 시절에 나오는 기계 기계 경운기 전에 나온거 뭐라 그러지 경운기 전에 뭐라 뭐라 그러지 딸따리가 뭐냐 딸따리가 아 전우님이 똑똑하네 발동기입니다 어머니 제가 발동기 소리 한번 내볼게 비슷하면 어머님이 박수 한번 쳐요 아셨죠 발동기 의견이 박수 치잖아 비슷하니까 박수치는거에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 정말 지금 제가 여기까지 한것은 3분의 1밖에 안됩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공연입니다 대신 제가 제가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숨차 좋겠습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컴퓨터가 아니거든요. 좀 쉬어가라 박수 진짜 슬퍼요. 그래서 우리 저 하자님 그 우리 저 패드. 패드. 비누 그래요. 비누. 비누 그거 두 가지 주세요. 나름 안 합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선전이 많이 되었던 거 불티나게 아직까지도 아직까지도 잘 나가고 있습니다. 패드 비누는 이제 안 나오죠. 여기 있는 게 다예요. 자 이거는 패드 비누. 형 형 이거 덮고 가라. 형 형 야 인마